1월 15일 난태평양 통과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1월 16일 일요일에 일본의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의 대폭발로 인하여 지구 기온에 영향을 주어 평년보다 0.3에서 0.5도 낮아졌습니다. 2021년 작년 한 해는 전세계가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0.6도씩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단 작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기온도 계속 상승하면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남극의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으며 극지방의 빙하는 알베도가 높아 태양빛을 잘 반사하는데 극지역의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현대 기술을 이용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인위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인공화산입니다. 인공화산재를 뿌려 지구의 기온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991년 필리핀의 피나토부에서 화산이 폭발했으며 화산폭발 지수로는 6위였는데 이 정도면 화산폭발이 대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한 정도입니다. 화산폭발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발생을 하였고 이 화산재들은 성층권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20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황이 성층권에서 태양빛을 약 2.5%를 반사시켰고 이후 2에서 3년 동안 전 지구 평균 온도는 무려 0.3에서 0.5도씨나 낮아졌습니다. 1월 15일 폭발한 통과의 수중화산 폭발의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한냉화를 염려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 폭발로 인해 한냉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백두산은 946년 대규모 폭발이 있었고 당시 겨울에 폭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어머니 분진이 성층권까지 높이 올라가지 않고 동쪽에 있는 일본 호카이드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폭발이 백두산에서 여름에 발생할 경우 대유 작용에 따라 더 높이 올라가서 가까운 지역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지구의 기후의 전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